오늘의 LED 마스크 뷰티를 언박싱 해볼게요 저도 처음 이렇게 해보는거라서 이렇게 박스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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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데 잘 열어볼게요 짠짠 오늘은 오일아미라고 이렇게 했죠? 신기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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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를 해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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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고 엄청 좀 우물상자 같지 않습니까?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이 사이즈가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얼굴 마스크 형태까지 있구요 뷰티살롬 마이온 뷰티살롬이라고 써요 오늘은 박싱맛 이렇게 이렇게 우주선 같은 이런 이렇게 정말 우주선 같죠? 그리고 여기에 밴드가 있구요 보미람이라고 코가 적어있고 이렇게 머리에 쓰는 헤어캡 이런게 해보았습니다 되게 이쁘게 되게 이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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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치온기 사용할때는 여기 위에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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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건 이렇게 물건 물건 이렇게 이렇게 빼가지고 뒤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신경에서 이렇게 끓여도 되세요 코 부분이 대부분 있는데 코 라인이 아예 없어서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장치가 있죠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고 온도, 알림 이렇게 띄우기 모바일 뮤직 스터리가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글씨 길게 누르고 초점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뒷면에도 원적외선 마스크 제조영재 2018년 11월 15V 2 아트 한국산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박스에 보면 이렇게 설명서 들어있구요 이거는 닦는건가보요 이게 다있고 그리고 이거는 공유란의 그런 패키지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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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 충전기 이렇게 담아둘 수있어서 여행갈때 가지고 가면 왔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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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 까지 사용하기는 구독 구독 해볼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네 허리인케 였어요 안녕 안녕 안녕